저렇게 멋있는데. 멋있어요, 어머니? 네, 굉장히 멋있네요. 우리, 우리 선수, 멋있나요? 대답해, 언니야. 귀여워. 야, 진짜 내려오는 거예요? 비봉상과 청풍물을 발 아래 두고 하스라는 짜릿한 체험. 테라글라이딩 안 해본 초보자라고요? 걱정하지 마시죠. 미리 예약만 하면요, 전문가하고 함께 할 수도 있답니다. 야,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 화이팅.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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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맥박 박동수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처음 도전하신답니다. 파이팅 한번 해보세요, 파이팅. 파이팅. 자, 사람들이 모여서 쳐다보고 있죠. 와, 기대 반, 걱정 반. 드디어. 출발합니다. 공중에 붕 뜨는 순간, 기분이 어떨까요? 걱정했던 마음 딱 사라지고 청풍호의 희한 바람 느끼는 여유 생기지 않을까요?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해보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아, 막 이렇게 막 피가 끊으세요?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온 가족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을 여행, 탁 트인 정추와 특별한 경험까지. 올 가을 편안한 여행지로 충북 제천 어떠신가요? 자, 깜짝 놀랄 준비하십시오. 이게 뭘까요? 스파게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스파게티가 아니니까 제가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뭘까 한번 물어봤어요. 샐러드 파스타. 이거 면 유리 같은데 밑에는 무슨 라즈베리 같은 거 있는 것 같고 면만 살짝 삶아가지고 샐러드랑 같이 샐러드 파스타 같은 그런 느낌? 여자친구 먼저 보여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피드 퀴즈 들어갑니다. 간식. 내가 아까 먹었던 거라는데. 아까 먹었던 거라는데. 내가 아까 먹었던 거라는데.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놀랫죠. 아이스크림입니다. 그게 면이 아니고 아이스크림이라. 그냥 아이스크림. 오. 이야. 놀랍죠.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예작진이 이 아이스크림의 실체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스크림 종류가 꽤 많은데요.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아이스크림 제가 처음 보는데. 다른 데서도 꼭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도 모르는 스파게티 아이스크림. 자, 스파게티인 척 하고 있는 이 아이스크림. 공개 수배합니다. 외관상 건방질 정도로 차진 면발을 가졌고요. 크림 스파게티에 생명인 촉촉한 소스까지 아주 치밀합니다. 토핑까지 요거 요거 반드시 잡아야 같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신기한 음식 만나면 끝까지 찾아내는 거. 근데 이번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뭔가 생긴 게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이랑 구슬 때 보이죠? 그래서 요거 만든 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이게 음식 만드신 분 맞나요? 네, 이거 제가 만든 거. 반갑습니다. 파티시의 김유나 씨. 사실은 몸볼락이라고 하는 디저트라고 하는데. 짤주머니에 국수 모양으로 짜는 짤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짤주머니에 밤크림을 넣고 꾹 짜주면 이런 식으로 국수가당 모양으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요거 한번 만들어주시죠. 스파게티 아이스크림. 네, 뭐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부탁합니다. 일단 시작은 비장한데요. 그러니까 녹기 전에 빨리 빨리 짜야 돼요. 그렇죠. 맞죠. 자, 빨리 짜야 됩니다. 예, 녹으니까요. 예, 이미 녹고 있어요. 나오면서. 녹았는데요? 네, 네. 빨리 운동실에서 조금 붙일게요. 붙인다고요? 네, 네. 이렇게 녹을 수 있으니까 냉도실에서 살짝 붙인 다음에 이미 녹았다니까요. 붙이고 나면 재료들을 올려서 사진 속에 스파게티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예. 눈 의지로 끝까지 해 주십니다. 굳으면, 아이스크림이 굳으면 딸기잼 올리고 허브 입도 올리고 코코넛 가루도 뿌리고 연유까지 뿌려서 완성하는데요. 자, 완성했습니다. 자, 스파게티입니다. 아니죠. 아이스크림이 고향이 안 나오죠? 비슷해 보이십니까? 색깔이 약간 나와요. 색깔이? 녹은 것 같은데?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먹긴 먹는데 실패예요. 근데 우리가 만든 건 이렇게 쉽게 녹는데 말입니다. 아까 본 인터넷에 사진 속 아이스크림 어떻게 이렇게 뽀송뽀송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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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